예를 들면 여당은 지금 1강 3약 체제지 않습니까 지금 경선 들어가는 것은. 한동훈 씨 당원들이 만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 결과를.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미 선거를 어떻게 만들지가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굳이 다른 분들이 다루는 것처럼 무슨 한동훈이가 어떻다 나경훈이가 어떻다 이렇게 다룰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대한민국은 공직선거 든 경선이든 당내 경선이든 간에 당원들이나 시민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별로 다루지 않습니다. 꼭 두각시 노릇하는 것 같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이제 의로사태 문제를 조금 더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진정될 기미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대학병원들이 정부의 권유나 이런 부분을 받아들여 가지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제외하고 대부분 이제 항복을 했지만 또 7월 달에 하루 정도 휴진을 하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로사태는 계속 현재 진행행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최근에 국회 국정감사는 아니고 이제 국회의 의로분쟁과 관련해서 이제 장차관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질의응답들을 보게 되면은 의로사태의 초기 상황들이 다 이제 공개가 된 거죠. 이제 첫 번째는 의과대학 정원 2천 명 증가에 대한 근거가 있느냐 그리고 정부 측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사전에 충분히 논의했다. 그런데 논의한 증거가 있느냐 누가 결정했느냐 물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신이 결정했다. 그렇게 하지만 그걸 뭐 이번에 국정청문회에서 나온 것처럼 자기가 결정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필수 의로분야에 대한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되어 있느냐 그것도 이제 그냥 적당히 이야기하고 다 넘어갔지 않습니까 이제 중요한 문제는 이 의로사태의 초기 상황들이 제한된 의미에서 나마 국회의의 국정 그런 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많이 이제 밝혀지게 된 거죠. 이제 그 부분도 오늘 한번 정확하게 책임 소재를 명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리정돈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의로계에 계시는 한 분께서 전부는 아니겠지만 다수의 한국인들이 의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런 시선을 잘 정리했기 때문에 그 내용도 오늘 여러분들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이익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a라는 문제는 갑이라는 측면에서 보고 b라는 문제는 어리라는 측면에서 보면서 이제 상호 모순된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 의로 분야 를 정통하게 잘 아시는 분이 한국인의 모순된 시선을 이렇게 정리해놨기 때문에 이번 의로사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무엇을 짚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의과대학 정원을 이제 조정하는 데 실무책임자 장차관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책임을 담당했던 최고책임자가 이제 명퇴를 했네요. 명예퇴직을. 그래서 저는 그냥 줄행랑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한참 이제 문제가 가열되니까 그러니까 이 널공 널공무원들은 눈치가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직생활을 더 오래 하다가는 나중에 민영사 책임을 질 수도 있겠다 아마 이렇게 판단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되니까 급히 6월 30일자로 명예퇴직을 하네요. 그러니까 참 우섭지 않습니까 한참 이 문제가 이렇게 발화가 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고 그리고 그 양반들이 결정한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그런 파국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데 실무책임자가 여러분 실장입니다. 실무책임자가 그냥 명퇴를 하겠다. 시간이 됐으니까 명퇴를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버리게 되면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문제도 제가 오늘 분명하게 이렇게 접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로대단의 삼총사는 금메달이 윤석열 대통령이고 은메달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고 동메달이 박민수 차관이지 않습니까 세 사람이 삼총사죠. 이 양반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이 의료 사태의 추이와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들도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단히 중요한 행사가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제1차 텔레비전 토론회 현직 대통령인 바이든과 전직 대통령인 트럼프가 대결한 대선토론 tv토론이 있었는데 대개 여러분 tv토론을 마치고 나면 대개 절반 정도 아슬아슬하게 그렇게 그런 지지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평가도 대부분 절반 정도와 나누지죠. 다수의 여러분들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데 이번에는 그야말로 일방적으로 바이든이 수세에 몰린 그런 이제 1차 tv토론 결과가 나온 겁니다. 제가 잘 아는 한 분께서는 정말 놀랬다고 그래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그냥 좀 그거 하더라도 후보를 바꾸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신 분들이 꽤 많네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오늘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ai 열풍이 불면서 하드웨어 상으로서는 가장 절대 광자가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게임용 gpu 그래픽 처리 장치를 좀 개조해 가지고 일반 목적의 데이터 센터용 그래픽 처리 장치를 만들어서 엄청난 그런 수익을 올리고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치고는 3조 달러를 돌파하는 그런 기업을 토했는데 이 gpu에는 반드시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있어야 되고 메모리 칩이 있어야 되고 그 메모리 칩에서는 이제 sk하이닉스가 단년코 여러분들 아주 걸출한 그런 성과를 냈는데 이 이면에는 이제 hbm 개발과 관련해서 sk하이닉스가 일찍부터 2010년대부터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노력해서 수율 완성된 제품 가운데서도 정상품의 비율이 현저하게 높네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면에서는 범용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가 앞설지 모르겠지만 8층 12층 이렇게 적층 쌓아올린 그런 고대육폭 메모리에서는 수율 경쟁에서 확실하게 여러분들 삼성이 sk하이닉스에 밀렸네요. 그래서 이 hbm 수율 경쟁 상황도 오늘 한 번 더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침 이 hbm 수율 경쟁을 다루다 보니까 차세대 메모리 칩에 대한 그런 발언들이 나오기 때문에 교양 차원에서 차세대 메모리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메모리 제품에 대한 부분들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